너무 맞추고 싶다. 아우, 깜짝이야. 아우, 깜짝이야. 아우, 깜짝이야. 아우, 깜짝이야. 아우, 부서지는 줄 알았네. 드디어 하나 나왔어. 아니, 너 주먹으로 졌어. 깜짝 놀랐네. 드디어 하나 맞출 것 같아. 확실합니까? 거의 98%. 난, 난 이미 풀었어요. 난 풀었어. 아우, 왜. 알파벳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알파벳이겠거니 뒤집어봤어요. 또 숫자 많이 나오죠? 알파벳과 숫자 결합해서 뒤집는 것까지 해보니까. 거꾸로 읽는구나. 맞아, 맞아. 1. 1. 1. 1, 2, 3, 4야? 2. 뭐 하는 거지? 어? 혹시 틀리는데? 2. 3. 2. 2. 2. 2. 2. 2. 2. 2. 2. 3. 2. 1. 2. 2. 2. 3. 뭐지? 3. 5. 5. 5. 5. 5. 5. 5. 뭐 지금 뭐 빈칸만 다 하는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했어요? 어디서 딱 영감이 왔어요? 5, 6. 6가 제일 먼저 봤어요. 아, 6? 5. 소름 돋았겠다. 7까지 보고 눌렀어요. 어, 잘했어요.